바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고 또 하는 일이 있어서 애기 키우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기도의 하루라는 건 상상도 못할 그런 생활인데 저는 이 책을 딱 봤을 때 아 그래 그럼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구나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이거는 하루를 기도를 위해 떼어놓으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제 생활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어떻게 찾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아 그런 하루가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도원에 가끔 이렇게 가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도피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누게 된 거에 감사드리고 이제 제목은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지으신 분은 론센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묻혀있다 보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개인 기도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대살로니카 전석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편의 다윗이나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 또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처럼 경건의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 같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또는 느에미아의 모습 또는 모세 40주야 기도했던 모세처럼 아예 장시간을 기도에만 투자하기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기도 방법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특별히 시간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의 경우 모세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신 것은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이다 10편, 103편, 7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백성들은 그냥 이적들만 보았지만 결과물만 보았지만 모세는 그때그때 직접 보시게 하고 그때그때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가 40주야를 예수님처럼 장시간을 기도에만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나를 가장 새롭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었던 요소는 바로 주님과 보내는 주님하고만 보냈던 장시간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특별한 기도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닻을 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말뚝을 단단히 박는다는 표현을 기도와 연결해서 써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을 인생에서 단단히 박아야 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단단히 박아 그것을 지표로 삼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들이 바로 하루 정도를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시고 이 경건의 시간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기초가 되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거나 그럴 때는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이런 것을 추천하는 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의 하루가 필요할까요? 바쁜 생활 속에서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다섯 가지를 이분이 적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셨어요 대인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연애한다고 보통 하나님하고 관계를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연애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라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더 깊어지고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하루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해가 잘 갔는데요 마치 전쟁터에서 정찰기가 전장 위를 비행하면서 정찰을 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오고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벽을 만난 것 같았을 때 그때는 한 걸음 뒤에서 시간을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 영적인 시야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눈을 보이지 않는 것을 고정해둘 때 우리의 영적인 방어력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했던 중보기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해 줘야 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에 치이다 보면 중보기도를 그냥 잠깐 잠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듯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은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 또는 기독교 단체, 국가 지도자, 선교사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 전도 대상자까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들어가며 또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기도의 하루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의 하루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중요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결론을 내리지 말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도의 하루를 보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이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저는 딱 생각난 게 회사를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하루를 하나님과 한번 보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하루가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쓰셨습니다 느에미아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느에미아는 왕 앞에 부른받기 전에 성경에 수일간을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차를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차 키가 주머니에 있습니다 수일간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적혀있어요 적혀있다고요 성경에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장면을 느에미아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때의 그 전략들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준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데 저도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잘 될 것을 진짜 복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만 생긴다고 이분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꼭 기도의 하루를 갖기를 다시 한번 적어 놓으셨고 그럼 이제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다니엘에서 9장 2절에서 4절을 다니엘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셔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다니엘서를 예를 드셔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런 설교를 적어 놓은 게 그런 신앙서적 같은 그런 것들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결심을 지금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이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자기 반성이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생각 또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서 시간을 다 빼앗겨서 그 하루를 시작할 때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끝마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러셔서 꼭 준비물을 적어 놓으셨어요 기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준비물 땡땡 하고 성경, 1번 성경, 2번째 찬성가 3번째는 노트와 필기도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기독교 서적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요즘 같아서는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을 준비했으면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획하라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져라 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황홀경에 당장 빠질 것이라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침착하게 하루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는 그 마음의 자세가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그 시간 동안에는 집중력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루가 그냥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산책 이분이 산책하면서 시간을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숲 같은 곳을 산책하시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기도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감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놓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처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로 넘어가라고 그러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도 좋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또는 급한 기도가 있어서 시간을 떼어놓은 것이라면 급한 기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중보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으셨어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하라 예를 들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사님의 영적인 힘, 용기, 육신의 건강, 영적인 경성함 그리고 가정의 번성함 그런 것들을 주시도록 자신을 이 중보를 할 때는 항상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예가 있다고 해요 빌리뽀서 1장, 골로세서 1장,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뭐 이렇게 인삿말처럼 쓴 거지만 그게 자세히 보면 중보기도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참고해서 빌리뽀서 1장, 골로세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기도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기도해라 그리고 특별히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보로 시작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 하루에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그랬는데 반드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냥 묵상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특별히 10편 119편 18절대로 다윗이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한참 설교해 주셨던 내용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리해보아라 노트에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일일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 활동과 시간 사용을 기록해보고 효과적인 생활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내가 처한 문제나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그 문제와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 후에는 당신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어떤 명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나 구체적인 방향을 얻어서 말뚝 박듯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하루에 대한 당신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별표를 해놓고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 기도의 하루를 보내다 보면 미처 못다한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럴 때는 떠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떨쳐버리려고 막 그냥 계속 애쓰다 보면 오히려 하루 종일 망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들을 가지고 온 노트에 기록을 해두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5분, 10분 안에 그 문제들이 다 떨궈진다고 얘기를 하셔요 막연히 떨어버리라고 애쓰다 보면 그냥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적어놓으셨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시는 게 기도의 하루를 보내고 난 결과로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께 물어봤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22장 6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네 시이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해요 바울이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한 두 번째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 사도에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해요 제가 이걸 펼쳐서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실지 현명한 답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특별한 체험, 신비적인 체험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런 것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하루에 대한 성공의 여부는 그날이 다 갔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기도의 날들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어요 왜 하나님께 항상 난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애써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성경을 적어 놓으셨어요 10편 116편 1절에서 2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 귀 기울이시는 것을 경험했으므로 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내가 하루 바쁜 와중에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애써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바쁘지만 하루 휴가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랑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1년에 1주일은 휴가를 받잖아요 쉬라고 그런데 영적인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육신의 이런 일에 치우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다 빼앗겼다 너무 마음이 허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어떤 휴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남편을 한번 괴롭히지 않을까 나에게 휴가를 주라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